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것도 내 딸이 죽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재판를 하고 있고.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.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어. 김동면 말이에요. 그 친구가 사건 당일 CCTV를 간직하고 있어. 증거로 신청합니다. 최변호사네. 제발 나 좀 도와줘. 이거요. 박윤아 씨를 살해했죠? 위의했습니다. 찾았어. 사고 현장 영상 봤다.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. 난 당신 돈 주고 고용했어. 우리 딸아이 미라의 인생 한번 생각해봐요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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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